융곽 수술이나 양악 수술 또 안면부 뼈 수술을 할 때 꼭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페이셜 인덱스라고 해 가지고 이 상하 길이, 얼굴의 상하 길이와 그 다음에 광대 폭을 기준으로 얼굴, 앞면 이라고 하죠 이마는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면부의 빈유를 보는 거예요 페이셜 인덱스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바이고니얼 윗드 라는 것은 이 사각턱 사이 간격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각턱 사이에 이 간격이 폭이 넓으냐 좁으냐 그것도 하나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앵글디글 이라고 해서 하각의 각도 이 각도를 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귓볼의 위치가 또 중요해요 귓볼이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구요 이렇게 밑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구요 짝짝이인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귀가 살짝 짝짝이에요 잘 보시면 이쪽 귀랑 이쪽 귀랑 다르거든요 이게 조금 더 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크기 또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귀가 이렇게 높은 사람도 있고 보통 낮은 사람도 있고요 기준을 보면 이 콧구멍 이 알라베이스라고 하는 콧구멍 이 밑라인 정도의 귓볼이 있는 게 보통 정상인데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참 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귀밑각이라고 있는 이 하각각이 이 귓볼의 영향을 보잖아요 그래서 귓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귓볼에서 얼마나 밑에 있느냐를 주로 보기 때문에 그 귀의 위치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턱을 보면 턱이 아주 작거나 또는 심하게 작은 무턱이거나 하악외소증 마이크로그나테아라고 하는 게 이제 하악외소증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그나테아가 무턱이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침샘이라는 이 파로티드 그랜드 귀밑샘이라고 하는 녀석이 때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뭔 짓을 해도 안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에서 봤을 때 이 얼굴에 오목한 정도 또는 볼록한 정도 요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마다 다른 이 피부의 두께 광대 부분이랑 아치 부분 또 이 사각턱 부분 요런 데에서 주로 우리가 넓은 얼굴을 줄이고자 함이니까 요 부분에 피부 두께도 한번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비대칭 관련된 얘기에요 그래서 요렇게 기본적으로 요거 정도는 체크를 해 줘야 환자분한테 어떤 수술이 도움이 된다 효과가 있다 또는 뭐 의미가 있다 요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다 고려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상담 많이 받아 보셨을 텐데 어느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서 요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아마 머릿속에서 요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어림 잡아서 요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는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병원에서는 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 병원에서는 주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또 어느 병원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병원에서는 저말하고 저 병원에서는 저말한다 그래서 병원마다 얘기가 다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체크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서 체크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 페이셜 인덱스가 어떻게 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의미를 모른 채로 그냥 백정환이라는 아이의 블로그를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아홉 가지를 체크해야 된대 이걸 적어 암기해 가지고 다른 병원에 상담 가서 선생님 저 페이셜 인덱스가 얼마예요? 그 다음에 턱 폭이 얼마예요? 각도는 얼마예요? 귀 위치는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 서로 이제 아무 의미 없는 대화가 될 거고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조금 놀라면서 저걸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거 그런 거 쓸데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업어매치고 뭐 이런 식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아홉 가지 정도는 조금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턱에서 뭐 요렇게 해부학적으로 분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각도라는 거는 결국은 이 하악각의 각도는 요걸 말해요 그래서 턱의 가장 아랫부분과 턱의 가장 뒷부분 그 다음에 그 하악과두의 가장 뒷부분을 요렇게 각도를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각도를 일단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높이 콘다일 하이트도 보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하악각의 사이의 거리 여기 고니온이라고 그래요 여기 제일 튀어나온 데를 그래서 고니온 사이에 바이고니알 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이 표는 제 블로그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참고해 보실 만한 표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을 141명을 조사해서 평균치를 낸 거예요 위에 말한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을 근데 이 수치들은 한국 사람의 2008년 평균이에요 그러면 청소년 들리겠죠 20대 초반 안 된 20대가 안 된 18세 17세 요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성인 안면골이 성장한 상황 그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평균치는 바뀌어요 5년 10년마다 재보면 조금씩 바뀌어요 얼마 전에 나온 내용을 봤는데 한국 사람 얼굴이 작아지고 있대요 점점 수술을 해서가 아니고 점점 작아지고 있대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상태로 보면은 이 광대의 폭이 조금은 넓고 얼굴 길이가 짧은 요런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Facial Index를 보면 83 정도 그러니까 84에서 88 정도가 정상이라고 보는데 83 정도로 조금 짧다 뭐 요런 얘기고 바이고니얼 위스가 101mm다 남자의 경우는 102mm, 여자 95mm 뭐 이런 평균치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앵글 디그리가 125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귀 위치가 귀밑각의 위치를 보는데 2cm 정도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턱이 작은지 침샘인지 요런 걸 보는 건데 자 요거는 그냥 제가 측정해 놓으니까 요거는 오늘은 무시하시고요 요렇게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갸름해 보이지는 않죠 그렇다고 아주 넓적한 정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을 옆에서 보면 또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옆에서 보면 얼굴이 어먹하게 꺼져 있는 느낌은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귓볼에서 귀밑각까지 거리가 조금은 넓어 보인다 그러니까 하각각이 많이 길어 보인다 밑으로 내려와 보인다 요런 생각이 들고 이 각도 자체는 지금 여기서 요렇게 제지는 요 각도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125도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볼 게 이제 이 침샘이에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놓쳐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 침샘 얘기하시는 병원들이 많지가 않은데 요런 경우에는 사각턱 아무리 줄여도 얼굴이 넓대대한 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보다 어때요 지금 이거보다 이거랑 조금은 길어진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짧은 게 아니라 페이셜 인디엑스가 조금 길어진 느낌 정상층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광대 너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옆에서 보면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무턱이에요 무턱 길이가 상하 길이도 짧고 보통의 턱은 요런 식으로 여기서 요렇게 뻗어 나가고요 여기서 요렇게 뻗어 나가서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게 무턱인 상황이에요 근데 무턱을 또 어떻게 보냐면 이런 식으로도 봐요 호랑 아랫입술이 달랑말랑하게 연결된 요런 상태 그러면 턱이 지금 요만큼이 부족한 요런 상태가 되죠 요만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무턱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근데 무턱이 이런 비율에 따라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무턱이 어려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절대적으로 나쁘다고만 볼 순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신세경 씨죠 무턱이에요 공유 씨 무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세경 씨나 공유 씨를 못생겼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꼭 절대적으로 무턱이 낫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실제 모습을 보면은 그 무턱인 모습이 조금은 눈에 거슬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도 침샘은 요 정도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금 요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각턱 조금 잘라 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무턱인 사람을 사각턱을 잘라 주면은 우리가 손이 보는 넓은 삼각형이 돼요 이 환자분의 얼굴이 정면에서 요런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사각턱을 잘라 준다 라고 하면 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런 느낌의 얼굴이 돼요 역삼각형의 얼굴이 갸름한 느낌이 아니라 역삼각형 느낌이 돼요 왜? 페이셜 인덱스가 짧은 거에서 겨우 정상으로 넘어온 정도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런 분도 있죠 누가 봐도 사각턱이 옆으로 이렇게 쭉 뻗었죠 이렇게 벌어진 사각턱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여기가 되게 넓게 보여요 그래서 옆모습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무턱이면서 사각턱이 넓어요 턱의 돌출이 여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런 식으로 살짝 그리고 요걸 비율로 봐도 코높이랑 코가 지금 높아서 조금 덜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조금 부족하죠 그 다음에 요런 분들의 특징이 또 이중턱이 요렇게 있어요 이중턱이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하나씩 체크를 하고 환자분이 본인 얼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뼈가 기둥처럼 있는 버트리스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상하 방향으로 기둥이 이 내조프론탈 그 다음에 이 막실라리 그 다음에 테리고이드 이쪽 해가지고 요렇게 다 상하 방향으로 버트리스가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또 앞뒤 방향으로 버티는 구조들이 있어요 안화골 광대 그 다음에 이 상하골 이거는 또 앞 방향으로 버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버티니까 우리가 요런 형태를 가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뼈대 구조에서 이런 버트리스라고 하는 기둥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워서 생각해 보면 이런 텐트랑 유사해요 기둥이 있고 이건 앞뒤 방향이고 그 다음에 옆에 부분 위아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 텐트의 형태가 유지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에도 이런 뼈 기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앞면 유지인대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근데 그 유지인대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잘 보세요 텐트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뼈대예요 뼈대 그래서 제가 텐트 사진을 하나 갖다 놨거든요 자 이런 텐트가 있어요 그럼 이 텐트에서 이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 프레임을 이루는 이 폴대라고 하죠 보통 이 폴대가 가장 중요한 뼈대예요 그래서 버트리스라는 거는 이 뼈예요 뼈 이 기둥이에요 기둥 텐트에서 이 기둥 폴대 그러면 여기서 안면 유지인대와 유사한 건 뭐냐는 거죠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런 애들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요 상단에 있는 요 녀석이거든요 자 뼈대와 텐트 천 텐트 천이 피부예요 그럼 뼈대와 텐트의 이 쉘 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텐트에서는 이 껍데기를 연결하는 요런 고리 같은 게 있죠 천으로 만들어진 요런 것들이 안면 유지인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요런 안면 유지인대가 이렇게 넓게 있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넓게 넓게 고정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 폴에 연결하는 후크 고리처럼 이렇게 걸려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어드이전이나 트루 리가멘트라고 해서 안면 유지인대에서 트루 리가멘트라고 하는 애들이 요런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드이전 이런 애들이 요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부학적 구조에 옮겨 보면은 지금 버트리스라고 하는 게 뼈대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앞서 사진에서 요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실제 앞면에서는 요런 부분들도 존재해요 요런 부분 어드이전이라고 하는 이게 걸려 있는 듯한 느낌 텐트에서 고리 걸어놓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여기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기 고리가 빠져버리면 여기 고리가 빠져버리면 요 부분만 울겠죠 텐트가 무너지진 않겠죠 근데 요런 천이 만약에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붕이 이렇게 쑥 쳐지겠죠 앞면 유지인대가 끊어져도 쳐질 수 있지만 뼈대가 무너지는 게 더 중요해요 이 폴대가 만약에 여기가 잘라졌거나 여기가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부분이 폭삭 주저앉을 거예요 그쵸? 요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침샘 구조를 되게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침샘이 되게 많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뼈의 유지인데 요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9개를 얘기를 해놨는데 페이셜 인덱스, 바이구니얼 위스트, 앵글 디그리, 이어 포지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예를 CT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이 환자는 남자 환자분이고요 양악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환자는 여자분이고요 광대 수술하고 턱 끝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분의 옆모습을 한번 볼게요 또 환자분 초상권이 있으니까 반만 잘라서 볼게요 요 상태에서 피부 음영을 한번 봐 보자고요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 이거 보이세요? 여기 볼록한 거 여기 지금 이 불룩한 거 보이세요? 이 부분 엄청 불룩한 거 이게 침샘이에요 남자분들 중에서 요렇게 봤을 때 교근은 이렇게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근데 침샘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귀 뒤까지 있어요 특히나 귓볼 밑에 여기 볼록한 라인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침샘이 이렇게나 보여요 자 그럼 뼈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사각턱은 다 잘라놨잖아요 그쵸? 사각턱이 이렇게 잘렸는데 실제 겉모습에서는 이렇게 돼버려요 이걸 좋아할 수 있을까요? 얼굴이 갸름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치과에서 양악 수술 하시는 분인데 양악 수술해서 뭐 비대칭을 교정하고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사각턱은 이렇게 짝짝으로 잘라 놓으셨어요 어쨌든 얼굴이 작아지려고 이렇게 수술을 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모습에서는 아주 아주 침샘이 도드라져서 얼굴이 전혀 갸름한 느낌이 안 드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술에서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냥 막연히 사각턱 수술하면 갸름해진다 얼굴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술했다가 결국 얻은 건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분도 한번 볼게요 이분도 반만 잘라서 볼게요 그래서 피부 음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떠세요? 지금 이 느낌이 여기가 후 꺼져 있죠 근데 이분하고는 다르게 여기 불룩한 이 침샘은 안 보이죠 자 똑같이 45도로 보면 이분은 여기 침샘이 안 보이죠 이런 분은 사각턱 수술하면은 갸름한 느낌은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뼈로 보면 무턱이어서 턱을 전진한 거예요 그리고 하각각을 조금 자른 거죠 여기 2차각 보이고 뼈 라인 자체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근데 또 양악을 한번 하셨던 거죠 하각각 수술을 사각턱 수술을 자르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턱이 작았던 분이니까 턱이 작았던 분인데 여길 또 잘라놓으니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피부에서 보면 이렇게 잘 보시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런 라인이 만들어졌죠 이게 지금 문제인 거고 이거를 조금 다르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내려서 보면 누가 봐도 턱이 작죠 뾰족하다고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여기 볼살이 늘어지고 여기가 꺼지고 뾰족해요 그렇죠 매달린 턱도 보이죠 그럼 이 상황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뭘 생각할까요 이 상황이면 어 여기가 늘어졌네 볼쳐졌어요 맞는 거예요 리프팅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그러면 앞서 말한 그런 수치들 객관적인 수치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재보자고요 제일 처음 재는 게 이 하악각의 거리를 재요 남아있는 거리 남아있는 거지만 근데 지금 이 환자 보면 101 나와요 101 남자분이었죠 그러면 남자분이 하악각의 거리를 재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면 그렇게 넓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짤렸으니까 그럴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자분 한번 볼게요 여자분의 이 하악각 폭을 재 볼게요 그럼 88 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88이 나오는데 이 88 상황에서 그러면 평균은 어떠냐는 거죠 여자 평균은 95예요 그럼 95의 그 폭을 갖는 게 여자들의 평균인데 이 환자분은 88인 거예요 그럼 턱이 엄청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볼 거는 광대 폭을 한번 보자고요 두 분 다 광대 수술은 하셨어요 근데 광대 수술하고 나서의 폭도 지금 이 분은 135예요 그리고 여자분은 이렇게 재보면 광대 축소술을 한 상태가 128이에요 자 광대에서의 남자 평균은 135고요 여자는 126이에요 그러면 남자 평균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분은 광대 축소를 해서 겨우 평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는 128이에요 그럼 128이라는 수치는 여자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큰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선생님 저 광대 더 줄일 수 있나요 광대 더 줄이고 싶어요 얼굴이 아직도 커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턱이 너무 작은데 그래서 실제로 정면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피부형으로 보면 과도하게 뾰족하고 넓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두개골 넓이 잰다고 했잖아요 그럼 두개골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남자분이 지금 141 정도 나오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7이에요 자 보세요 두개골은 이 분이 더 커요 여기는 141이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턱은 101이었는데 이 분은 141이고 이 분은 턱은 88이었는데 두개골은 146이에요 그럼 여자 평균으로 어떻게 되냐 두개골은 남자 평균이 148이고요 여자 평균이 143이에요 그러면 143보다 큰 두개골을 가지고 있고 광대도 넓고 턱만 작아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그냥 이렇게 삼각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이 분 같은 경우는 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광대는 평균이고 두개골은 작은 편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이겠느냐 얼굴이 살짝 만두형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 길이를 잰다고 여기서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 그러면 이 분이 121이 나와요 그럼 남자는 얼굴의 길이가 125잖아요 평균이 근데 121이에요 그러면 길이도 짧아요 두개골은 좁고 이게 넓은 이런 짧은 만두죠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삼각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닥이 넓은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바닥이 넓은 이런 얼굴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삼각형 바닥이 넓은 삼각형 자 이 분도 얼굴 길이를 한번 재 볼게요 호뼈랑 이마뼈랑 만나는 이 수처 라인에서 턱 끝까지의 길이를 재는데 이름은 118 나와요 그럼 118이면 여자 평균이에요 딱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두개골은 넓은 편이고 얼굴은 평균이다 턱은 되게 작다 광대는 크다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역삼각형이죠 평균에 가깝다는 게 꼭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평균에 가깝다는 뜻은 그저 내가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 얼굴에 구조를 갖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평균보다 벗어나는 게 있다는 거는 그 부분이 크다 작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약간 객관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아까 하악각의 거리 뭐 이런 거 얘기 드렸잖아요 이 분 같은 경우는 귓볼 기준으로 재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재보면 7mm 밖에 안 나와요 근데 보통 남자는 제가 잴 때 이게 20mm 정도는 있어야 귀밑각이 조금 있는 듯한 모습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7.6mm에요 그럼 남자 치고는 약간 개턱 느낌이 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잘랐을 때 본 모습에서 피부 음영을 한번 보시면 이 느낌이 귀밑각이 차라리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이게 더 개턱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2cm 여자는 1.5에서 1cm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기준을 좀 잡고 있어요 그럼 이 분도 한번 볼게요 여자분 그러면 이 분도 귓볼에서 귀밑각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보면 귓볼에서 귀밑각까지 보면은 한 10mm 돼요 근데 여자는 얼굴이 작으면 10mm 정도도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모습을 한번 보면 개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렇다고 각이 아주 충분히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또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한 그 각이라는 걸 하악각의 모습, 뼈의 각도를 재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을 잴 때는 하악 과도의 가장 뒤에서 이 하악각의 모습, 그 다음에 턱뼈의 가장 밑에 부분 그럼 지금 이 분이 측정을 한 게 138도가 나와요 138도 보통 이게 116에서 118도가 한국 사람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120에서 125도가 이제 보통 갸름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130도가 넘어가면 개턱 느낌이 나요 근데 이 분은 138도예요 그럼 엄청나게 개턱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럼 이 남자분도 한번 재 볼게요 귀 뒤, 하악각, 그 다음에 턱 끝 그러면 이 분도 136도예요 그러니까 파먹은 개턱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 정도는 알고 가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분이 아까 귀밑각이 엄청났잖아요 아니 그 침샘이 그거를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각도에서 보면 보이는데요 자, 요게 교근이에요 요게 요게 교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침샘이에요 이만큼이 이만큼이 자, 교근보다 침샘이 큰 분이에요 엄청나죠? 두께를 재볼까요? 교근의 두께는 보통 경우에 10에서 15mm 사이가 보통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 13mm 정도면 교근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보통 남자들이 14, 15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15 미만이고 한 10에서 12, 3 정도가 보통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다는 거죠 또 여자분들은 한번 재볼게요 똑같이 그려보면 이게 교근이에요 요게 교근이고요 그 다음에 침샘은 요게 조금 요렇게 있어요 두께를 한번 재볼까요? 여자분의 교근 두께는 11mm 밖에 안 돼요 남자랑 확 차이가 나죠 보통 여자들이 한 10에서 13mm 12, 3mm가 보통 제일 많고요 여자분들은 15mm 넘어가면 되게 큰 편이고요 남자들은 13, 4mm가 제일 많고요 15mm 넘어가면 큰 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조금 더 적죠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근과 침샘의 관계를 보셔야 되고 제가 피부 두께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광대 있는 부분에서 피부 두께를 보는 거예요 여기 광대 있는 부분만 잘라서요 지금 요렇게 보면 지금 제가 광대 있는 부분만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보는 거거든요 여자분도 마찬가지로 광대 있는 부분만 한번 잘라볼게요 이 정도면 광대 있는 데만 이렇게 잘라보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고개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피부 두께가 보여요 이걸 잴 수가 있죠 광대 45도 부위에서 피부 두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분은 9m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자 9mm면은 뭐 보통에서 조금 두꺼운 정도 보통은 7, 8mm에요 10mm 넘어가면 되게 두꺼운 거고요 그리고 이 옆에도 중요한데 이 옆에도 이 두께 피부 두께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10mm 정도 나와요 9mm 요렇게 지식으로 조금 나오죠 근데 보통 여기가 여자분들이 평균이 한 7mm 정도 되고요 7, 8mm 9mm 넘어가면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 두께는 그러면 평균 정도거나 살짝 두꺼운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남자분은 오히려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보통 그래서 대충 재도 보통은 10mm 정도는 돼요 근데 이분이 재보면 지금 9. 몇 미리 나오죠? 9.5mm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피부 두께는 남자치고 평균적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광대의 아치 부위에서도 되면 여기가 11mm에요 그러면 아 옆에가 되게 피부가 두껍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부 두께도 확인을 해야 되고 교근 두께, 침샘 두께, 턱 길이, 각도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는 판단하고 내 얼굴이 대충 어떤 형태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신 다음에야 내가 어떤 수술을 했을 때 효과적일지 어떨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상담을 다닌다고 하고 또 인터넷에서 질문을 준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병원에 어디 상담을 갔는데 윤곽 3종을 하래요 저는 윤곽 3종 하면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에도 본인 뼈 사진을 볼 줄 모르고 의사가 한 말 이런 것만 보면서 그 말을 저한테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이 진행되고 상담이 진행되는 건 정말 무의미에요 그래서 본인의 뼈 상태나 또 피부 상태, 근육 상태, 연부조직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뭐 의사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의 보통의 성형외과 시스템이 가면은 의사가 띡 보고 음, 광대하면 되겠네 턱하면 되겠네 음, 3종하면 되겠네 턱 끝도 조금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나가버리죠 그러면 실장님이 그런 환자를 데리고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오늘 예약하면 싸게 해줄게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예약하게 하고 수술을 시키는 상황이 되죠 결국 환자는 상담받으러 가서 의사가 이거 하면 돼 라는 얘기만 듣고 왜 내가 이게 필요한지 내 얼굴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거를 본인이 알지 못한 채로 나는 그거 해야 되는 얼굴이다 라는 생각만으로 수술을 받는 거죠 그게 문제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거에요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저는 그래요 보통 상담을 오시면 첫 번째 상담에는 수술 얘기를 잘 안 해요 물어보면 겨우 하는 정도지 오늘은 그냥 환자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가면 그거 공부만 돼도 내가 거품 물고 얘기하고 우리 서로 시간 쓴 게 아깝지 않은 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피부 상태 뼈 상태 길이 폭 각도 침샘 근육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어떻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비대칭이 어떻구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봐야 될 게 비대칭인데 비대칭에 대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본 남자 환자분이에요 양악하고 턱곱 수술하고 광대하고 이렇게 한친 분인데 그래서 이런 비대칭과 그 다음에 이 턱 라인에서의 이렇게 삐뚤어진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은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로 못 바꾸는 게 이 하악 관절의 위치거든요 이 하악 관절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 놓은 이 수평 수직 라인에서 하악 관절이 이렇게 틀어지고요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축이 틀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축이 틀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남자분에서 비대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분도 한번 보면요 얼굴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긋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자를 90도로 만들고 얼굴 중심선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는 치아 중심 라인하고 어지간히 잘 맞죠 그쵸? 근데 고개를 들어서 본 모습을 한번 보면 턱관절 위치가 이 분이 굉장히 틀리죠 지금 이렇게 있는데 턱관절 위치가 지금 이렇게나 차이가 나요 지금 이렇게나 차이가 나요 이 정도나 차이가 나요 한 3도 정도가 그럼 얼굴을 중심선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중심선에서 수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래서 이 선에서 선을 한번 그으면 여기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턱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제 또 비대칭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모든 환자한테 어느 정도 뭐 심하냐 적냐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 다음에 ECT에서도 그걸 볼 수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이 좌우 차이를 보는 거예요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좌우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앞뒤 이 갭도 존재하잖아요 여기 아 왼쪽은 앞으로 나왔고 오른쪽은 뒤에 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분도 턱관절 위치가 다르고 파악하기 위치가 왼쪽은 앞으로 오른쪽은 뒤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을 하실 수 있을까요